죽은 뒤에 피자값을 내는 피자 가격. 뉴질랜드의 한 피자 체인점, 헬피자가 이상한 결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. 바로 사후세계 지불이라는 방식이죠.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평생동안 공짜로 피자를 먹고 죽은 뒤에 돈을 주는 건데요. 죽었는데 돈을 어떻게 주나 싶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. 이 방식을 택한 손님들은 헬피자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유언장에 피자값 청구서를 포함할 것을 꼭 적어야 하고 증인 두 명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 이런 황당한 사후세계 지불 방식은 단 666명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무려 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네요. 당장 돈이 없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